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어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아리랑은 작가 미상의 우리나라 미녀로서 남녀노소 누구나 잘 알고 부르는 노래로 우리는 아리랑을 흔히 사랑에 버림받은 어느 한 맺힌 여인의 슬픔을 표현한 노래로 생각하는데 아리랑이라는 미녀 속에는 담겨진 큰 뜻이 있습니다. 원래 참뜻은 참 나를 깨달아 인간 완성에 이르는 기쁨을 노래한 깨달음의 노래입니다. 아는 참된 나를 의미하고 리는 알다 다스리다 통하다는 뜻이며 랑은 즐겁다 박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리랑은 참된 나를 찾는 즐거움 이라는 뜻입니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는 것은 나를 찾기 위해 깨달음의 언덕을 넘어간다는 의미이고 고개를 넘어간다는 것은 곧 피안의 언덕을 넘어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의 뜻은 진리를 외면하는 자는 얼마 못 가서 고통을 받는다는 뜻으로 진리를 외면하고 오용락 을조자 생활하는 자는 그 과보로 얼마 못 가서 고통에 빠진다는 뜻이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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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